아 저기 개업식의 분을 화분 하나 주세요. 개업식이요? 네 이쪽에 요즘에는 산세베리 하나 행복수가 잘 나가는데. 아 네 그냥 아무나 주세요. 네 개업식이라고 하셨죠? 네. 말은 모질게 했어도 내심 아버지가 벌인 사업이 궁금했던 어머니. 아 저기요 잠깐 말 좀 물을게요. 네. 저기 저 앞에 세리 생기는 학원. 네. 좀 될까요? 아 여긴 학교도 별로 없고 교육렬도 별로 없는 동네라 잘 될까 싶네요. 근데 저 자리에 뭐만 들어서면 망하더라고요. 예? 이번엔 뭐라고 달아드릴까요? 아 예 됐어요. 한편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부풀어 계신 아버지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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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십시오. 이 선생님도 사모님 부르시지 그러셨어요. 아 안 그래도 꼭 와보고 싶어 했는데 몸살 때문에 못 왔어요. 아 그랬어요? 몸살이 아니라 화합병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, 아버님.